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찍으려고 한 처음에 먹방을 찍으려고요 집에서 찍거든요 아니 그냥 먹방을 찍으려고요 먼저 찍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런데 음 꼭지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서 뽑은 가수 여기로 해서 뽑아서 먹는 너무 좋겠습니다 음 굉장히 셔요 그냥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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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랜만에 먹을게요 부숴 부숴 다 오랜만에 먹을게요 부숴 부숴 리프다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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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부숴 부숴 뿌려먹는게 맛이에요 아까 제일 아 저기 있는 사람은 아빠에요 ㅋㅋㅋㅋ 반가이 ㅋㅋㅋㅋ 힝힝 진짜 백영이 될 수 있을거 소원아 그걸 그렇게 하는게 어딨어 구실구실을 응 구실 부수면 그렇게 먹는게 아니잖아 어떻게 먹어 구실 부수면 위로 뜯어야지 요건 일단 해두고 이렇게 좀 먹는 법을 몰라요 부셔 가지고 부신 다음에 먼저 끓이고 수프를 뿌려야지 닦아 해주세요 아 우리 초이 때문에 좀 피곤합니다 자 보세요 구근아 이어폰을 이렇게 빼내니까 아빠같이 버릴 수 없어 으 몇일동안 드레이드를 보고 이랬어요 오빠는 힘들겠지만 일단 우리 교수님은 햄버거 드레이지만 다짠 이게 있어요 이걸 뜯어볼까요 이거 이렇게 드레이드로 있어요 쟐리는 그냥 젤리, 밑집, 촉감 상욱둑맞아 말을 대충하면 안되지 말을 끝까지 또 걸어야지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향은 그냥 젤리 젤리, 젤리, 젤리고요 향장이 쉬어요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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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rak 이거랑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요 이렇게 있는 거냐? 응? 근데? 이걸로 먼저 먹은 거 같아 아이고 내라 아이고 내라 샌드위치고 아이고 내라x3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응 햄버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네? 조금씩 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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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토크를 찍을 수 있을까요? 실패할 거 같아요 유튜브는 응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뭔데 재밌어요 응 자크로운 마시고 음 음 음 음 음 그 다음은 구름 콜라는 아 콜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셨다시피 음 설탕 되게 많이 뿌려져 설탕하네 우유아지밥요 설탕하네요 샤야두 음 하나두고요 콜라 진짜 콜라거든요 콜라 그랬는데 뚜껑이 원래 동색 아닌가요? 밑에가 밑에가 봤어요 이건 반대로 되어있네요 음 먹어볼게요 아 잘해 음 잘해 근데 딴 것은 대충 이런 맛이고요 진짜 몇개 만져나 딴 것들은 대충 이런 맛 이런 맛이다 아까요 뿌셔뿌셔먹었잖아요 음 짜잔 다 완성됐어요 뿌셔뿌셔뿌셔라 아 짜잔 자막 제 버크 구독 좋아요 알림 콩콩 좋아 으 흠 으 아 음 으 그냥 먹고 싶어 잠깐만요 아빠를 부를게요 아빠! 이거 끌려면 어떡해요? 빨간 거 넣으면 내가 끌려야겠다 끌려줍니다 안녕